보성의 유기농 녹차잎을 40% 가까이 함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이 퍼스트라는 에센어입니다. 에센스와 토너를 합쳐서 저희가 에센어라고 부르는데요. 저의 끝없는 녹차 사랑의 결과물입니다. 피부 진정과 보습에 정말 좋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. 그리고 저처럼 심한 건성 피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인 리치트 크림을 권합니다. 유기농 화장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래가는 촉촉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이 두 제품을 한 달간 사용해보고 나서 이제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.